다음은 최우수클럽상 제다율 최다수 출석상 시상을 하겠습니다. 호명받은 클럽의 회장께서는 클럽길을 가지고 탄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상은 정진성 부총님께서 하시겠습니다. 최우수클럽상 류산렁라이언스클럽, 최다율 출석상 산산라이언스클럽, 최다수 출석상 류산렁라이언스클럽. 자 여기 보시고 클럽의 회장님은 주년 행사 때 뜰어내립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아까 그 현관에 들어올 적에 뭐 요란하죠. 이구총재 후보 티브에 이구총재 후렁라이언스클럽 발끝까지, 발끝까지 발끝까지 나 하나의 다이온정신 발끝까지, 발끝까지 있네 나 하나의 다이온정신 엉덩 속에 엉덩 속에 엉덩 속에 엉덩 속에 나 하나의 다이온정신 엉덩 속에 엉덩 속에 있네 나 하나의 다이온정신 엉덩 속에 엉덩 속에 엉덩 속에 나 하나의 다이온정신 엉덩 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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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십일지역 동진성 지역구총재님 그리고 지역 직구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주 대단히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거 같습니다 축가위험에서 컴배제의는 헌신하는 라이언으로 하겠습니다.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 세 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. 아주 크게 가겠습니다. 헌신하는 라이언! 라이언! 라이언 멘타이핑 Detail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찬나고 über sóllet 마음. 일단 찍어주세요. 네? 다 먹겠습니다. 다 먹겠습니다. 다 먹겠습니다. 너무 그냥 이거 드려보니까 막 다 먹어야지